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림입니다 오늘은 매달 돌아오는 푸드 컬러링북 7월편이에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이번 달은 제가 좋아하는 크림 듬뿍 든 롤케이크들이네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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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오늘의 컬러링이 완성되었어요 여러가지 색을 써서 다양한 맛을 표현해보았는데요 초코, 커스타드, 딸기, 녹차 등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항상 칠하면서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그럼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시해볼까요? 7월에는 무려 제 생일이 있었어요 케이크를 칠해서 꾸며줘볼게요 그리고 7월에는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